네 지금 그레이드엑스 2000에 2200에 2400인가요? 네 지금 막 행사기간이라 덤주는게 있어요 사은품 그래서 구매를 또 해서 이렇게 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내저 그레이드엑스 동일내저 전제품 전부 다 취급을 해요 이거 너무 예쁜 채여사인데 완전 헐값에 샀어 심각하게 헐값 현금가로 관심있는 분들은 또 예쁜 채여사인데 문의하면 완전히 또 헐값에 또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격에 드리죠 오늘 10월 며칠이지 오늘 10월 27일 곧 세번째 사실분 손들어 봐요 다음번에 이분이 또 산대요